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18회죠. 3과목 소방관련 법령 기준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유형이 나왔는지 같이 보시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51번부터 시작입니다. 기본법령상 국고보조 대상자의 범위와 기준보조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입니다. 국고보조 대상자의 범위에 따른 수방활동 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율은 대통령용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뭘까요? 바로 행정안전모형으로 정한다. 그렇죠? 두 번째 방압 등 수방활동에 필요한 수방장비의 구입 및 설치는 국고보조 대상자의 범위에 해당이 된다. 맞죠? 자 3번 소방헬리콥터 소방장의 구입 설치는 대상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틀렸고요. 4번 국고보조 대상자의 기준보조 이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조로 보면 좀 아셔야 될 게 국고보조 대상자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용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수방활동 장비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모로 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보면 수방헬리콥터 소방정 들어가고 그다음에 방화벽 등 장비 들어가고요.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맞는 설명은 2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2번 벌금에 관한 문제인데요. 기본 법령상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절주신자는 누구냐. 1번 화재 조사를 위해서 관계 공무원 잔계장소의 출입 시 정당한 사업 시 출입을 방해한 자. 이게 맞네요. 두 번째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 생활화점을 방해했다. 100만 원이죠. 세 번째. 소방특별주사를 기필했다. 그것도 100만 원이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도개폐 불의 사용을 방해했다. 마찬가지로 1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은 100만 원짜리고 1번만 200만 원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 우리가 기본으로 해야 될 벌칙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꼼꼼하게 많이 봐주셔야 돼요. 53번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하는 사람으로 옳지 않은 화재 조사 누가 합니까? 청장, 본부장, 서장, 주로서, 청부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1번, 행안부 장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4번입니다. 여기부터 수방시설 공서법 나오네요. 합병의 경우에 수방시설업자 지휘승계를 신고하는 자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이게 우리가 유심히 많이 봤던 내용들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구석에서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합병 신고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계약서 4번이 있어야 되고 공고문 4번이 있어야 됩니다. 3번에 법인의 수방시설업 등록증 등록수첩은 필요가 없다. 증기할 때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서류가 합병 신고서 그다음에 합병 전 법인의 수방시설업 등록증 등록수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합병 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합병한 다음에 필요가 없죠. 합병 전 거. 합병 계약서 4번, 합병 공고문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55번입니다. 수방시설 공서법령상 수수료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굉장히 생소하죠.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틀리라고 낸 것이기 때문에 이례성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버려야죠. 전문 소방설계업을 등록하는 자 4만 원. 그다음에 재발급. 재발급인데 2만 원이 좀 비싸죠. 만 원입니다. 재발급 만 원. 지휘승계 신고 2만 원. 그다음에 등록하는 자 분야별 2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해당되는 답은 2번 이렇게 되겠고요. 시행규칙의 별표 7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문 설계업 4만 원. 전문 공사업 4만 원. 그다음에 전문 강리업 4만 원. 일반은 2만 원. 그러니까 등록할 때 전문은 4만 원. 일반은 2만 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등록증 수첩을 재발급받았을 때 각 1만 원. 그다음에 지휘승계는 2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56번입니다. 소방설 공사업 법령상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물어봤어요. 이것도 아마 유심히 보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그런 것 위주로 공사법에서 출제를 나타난 것 같아요.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제외한. 대단수가 뭐냐면 이런 거 나왔을 때는 포함한 정원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포함한 10명인의 위원으로 합사. 두 번째. 소방발 연기견의 여행을 갖고 이상인 사람은 위원의 부인장으로 위축될 수 있다. 그렇죠? 있습니다. 세 번째 위원의 회의는 제조기원 과반수에 출석을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이 찬성으로 의견한다. 과반이죠. 4번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요. 한 차례 연임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과반수 찬성 그리고 임기는 3년. 한 차례 연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가볍게 보고 넘어가세요. 제출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문제입니다. 57번입니다. 하자보수 대상 수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원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이전에도 쭉 나왔던 유형이죠. 그래서 1번 피난기구입니다. 3년. 피난기구는 몇 년이에요? 2년이죠. 답은 1번이고요. 자동화 탐설비, 소화장치, 간이, 스프레설비 다 3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으로 2년에 해당되는 것이 피난기구하고 유도 등 유도표지, 그다음에 비상경보, 비상주명 등 비상방송, 경, 조방 이 세 가지 하고, 그다음에 소활동 설비 중에서는 무선통신보조 설비, 이게 하자보수 보증이 2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외에 나머지는 3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 조방, 그다음에 유, 피, 무 이렇게 되겠죠. 경, 조방, 유, 피, 무 이거는 2년, 나머지는 3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에도 제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꼭 외워두셔야 하는 내용이에요. 58번입니다.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공의를 해치는 우려가 있을 때 시의 도지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가리면서 과증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뭐냐. 과증금 부과금액 최대 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죠? 3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죠. 그럼 그게 해당되는 내용이 뭐냐. 보니까 2번에 있네요. 동일한 특정 대상물의 소방시장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지만 이를 위반해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에는 과증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그다음 세사 내용은 이렇게 돼 있죠? 이를 위반해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에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증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59번입니다. 여기부터는 소방시설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증축이 되는 경우에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에 설치에 관한 대통령 또는 화재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번 기존과 증축이 갑종 방암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 2번째 기존과 증축 부분에 자동 방암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 3번이요. 자동차 생산구장 내부에 연면적 50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4번째 3명 이상의 벽이 없는 구조의 개높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면적이 50이 아니고 얼마입니까? 33제곱미터 이하죠? 그 답은 3번이 되겠네. 그렇죠? 33 이하는 안 해도 되는데 넘어가면 따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0번입니다. 화재 예방 소방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는 법령상 임시 소방설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 것은 비상경모장치 해당되고요. 간이 수화장치, 간이 피난 유도선, 간이 완강기는 해당사항이 없죠.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에 뭐가 들어가요? 소화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소화기, 간이 소장치, 비상경보, 간이 피난 유도선 이렇게 4가지가 임시 소방시설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61번.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물어봤어요. 다음은 공공기화 뺐죠. 공공기화 같은 경우는 보겠습니다. 일단 1, 2급이 되려면 연면적이 얼마 되어있어야 돼요? 연면적. 연면적이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이죠? 1만 5천. 그 다음에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아파트 제하고요. 11층 이상.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이. 아파트 이렇게 해당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 저장 취급 톤수가 몇 톤 이상? 1,000톤 이상인 것. 그런 것들이 1, 2급 대상이다. 그러니까 일단 지하구 빼고요. 그 다음에 불연성 물품 저장 취급 창고 빠지고. 이건 제외니까. 그 다음에 10층이고 연면적 1만 5천인 판매시설. 그럼 3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3번. 1만 5천 이상이니까. 4번. 층수가 20층이니까 해당성 없죠? 3층 이상에 120m 이상이니까요. 따라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1급 대상이에요. 3층 이상. 높이가 120m 이상인데. 아파트는 지하층은 제외하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 1만 5천 이상. 아파트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11층 이상인 것. 가스가 1,000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이게 11급 대상이다.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출세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유형이 되겠죠.